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약서는 70페이지 그 다음에 노트는 1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죠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라는 말이랑 계획이란 말이 결합이 되어 있죠 즉 지구 단위로 수립하는 관리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로 수립하는 관리 계획 그 다음에 이 지구라는 말은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다른 말로 하면 제가 항상 관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여기 보시면 도시, 군, 계획, 수립은 관할에서 하죠 즉 특광시군의 지구 단위니까 일부에다가 수립하는 계획이다 일부가 중요한 거죠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란 말이 나왔을 때에는 그 뒤에는 반드시 일부만 지구 단위 계획에서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니까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특광시군의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관리 계획이다 목적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간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관리 계획을 말하죠 그래서 먼저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를 합리적으로 이용할지를 정해줍니다 지정을 하죠 즉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여기에서는 행위 제한을 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행위 제한을 하게 됩니다 즉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행위 제한,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원칙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이미 개발이 끝난 곳이 아니라 이제 막 개발이 일어나는 곳들 앞으로 개발 행위가 발생할 예정인데 이 지역을 좀 더 체계적,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 이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이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지정을 할 수 있다가 원칙 즉 이미적이라는 거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 거기 보시면 이미적 지정 대상이 나온 게 나올 건데 용도 지구라든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존소사업지구,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등등등 개발하는 곳들의 전부나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또는 일부고 여기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일부니까 이걸 헷갈리라고 계속 바꿔내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란 말 뒤에는 반드시 일부만 지구 단위로 수립하는 관리 계획이니까 대신에 여기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특정한 지역, 지구, 구역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존소사업지구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그 뒤에는 전부가 나와도 되고 일부가 나와도 되고 이게 원칙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을 하여야 하는 곳이 있죠 의무적 지정대상 이게 다섯 군데 정택공시노 이거죠 정택공시노 자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이 정비구역 두 번째는 택지개발지구에서 뭐하고 나서죠 사업이 끝난 후 사업이 끝난 후 지정고시 후 이런 거 아닙니다 사업이 끝난 후 얼마? 10년이 경과한 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원이나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공원이나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여기는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거 해서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는 곳이 정택공시노 요것만 그래서 기출특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문장의 끝을 보시는 겁니다 해서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지 할 수 있다로 끝나는지를 확인하시고 할 수 있다 앞에는 특정한 개발이 시작되는 것들 뭐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지역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여기가 개발이 되는 곳인지 안 되는 곳인지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대신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장의 끝이 하여야 한다로 끝났을 때는 이 다섯 가지 말고는 싹 다 틀린 지문입니다 대신에 주의하셔야 되는 거 보면은 앞에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내지는 공원이나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이러한 지역들은 모두 임의적 지정대상,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내지는 공원이나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이러한 지역들은 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뒤에 이거 이러한 빨간색 박스에 있는 조건이 붙었을 때 이 조건들이 붙어주면은 이제 하여야 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란색만 나왔을 때 얘는 할 수 있다 근데 빨간색이 같이 나왔을 때 얘는 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 빼고 내는 거 이거 좀 주의하시라고 이거 빼고 내는 거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택지개발지구는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지난 지역 여기는 하여야 한다 그 다음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하여야 한다 라는 거 그래서 이 빨간색 조건들을 빼고 내는 걸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년, 30만 이런 것들은 워낙에 시험에 많이 바꿔낸 것들이니까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지 도시개발구역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기출문제였죠 여기가 원칙 지정 그래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어디서는 하여야 하는지 이걸 구분하셔야 되죠 그 다음 이러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을 지정하는 거 아니고 비도시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비도시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인데 크게는 세 군데에다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이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이렇게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크게는 세 군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부터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나머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될 수 있는 지역은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일 것 이렇게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발을 하는 곳인데 여기 보전관리지역과 같은 보전이 목적인 곳은 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너무 많이 포함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은 포함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제 노트에는 그게 계정사항이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우리 책에는 계정사항이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보전관리지역은 첫 번째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에는 20% 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 이내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초과 20만 제곱미터 이하 이럴 때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2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2만 제곱미터 법에 그냥 2만 제곱미터라고 돼 있습니다 2만 제곱미터 뭐 이상 이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2만 제곱미터 그래서 이 범위가 하나 들어갔다는 겁니다 새로 신설된 게 동그라미 2번 제가 이걸 썼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빠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의 구역이 들어갔으니까 마지막에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2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지금 예전에는 10만 제곱미터 초과했는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2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보전관리지역 면적은 10% 이내까지 포함될 수 있다 라는 거 이게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보전관리지역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 한도입니다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20% 이내까지 10만 제곱미터 초과 2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2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2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10% 이내까지 보전관리지역이 포함될 수 있다 이게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그 다음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때 면적은 제가 원칙을 3만 제곱미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이 안 붙었을 때 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되지만 이제부터는 조건이 붙죠 예외적으로 아파트 내지는 연립주택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때 N은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나 연립주택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첫 번째 수도권의 자연 보전 권역 이거나 두 번째는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했을 때 이럴 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면 된다 라는 거죠 이게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 그래서 3만 30만 10만 그래서 자 예외들부터 보면은 아파트나 연립주택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근데 아파트나 연립주택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수도권의 자연 보전 권역이거나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했을 때 N은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 이외의 경우에는 3만 그러니까 조건이 아무런 조건이 안 붙어 있을 때는 그냥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공급이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간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것 이게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이죠 여기까지 책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70페이지 의의라고 돼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이란 거기 도시군계획수립대상지역의 전부 절대 안되죠 일부 도시군계획수립대상지역이란 말 뒤에는 반드시 일부만 대해에서 목적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간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관리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죠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건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국장, 시도회사, 시장군수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시장군수가 들어가는 이유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해서 시장군수가 입안한 건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도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자에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 기준은 당연히 국장이 정하는 거고 이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도시지역에서 원칙, 임의적 지정대상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보면 용도지구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 대지조정사업지구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이런데 그 다음에 그 네 번째에 보면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제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해서 하나 써놨는데 3개 이상의 노선에 교차하는 대중교통결절지로부터 1km이 위치한 지역이죠 이거 어디서 봤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대상이죠 자 이것도 그냥 보면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다 라는 말로 포괄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예전에 도심지역화를 하던 곳 구도심이죠 그 구도심이 낙후된 지역으로 바뀌었고 여기를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다시 한번 살려보자 라는 겁니다 즉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이 되면 거기도 당연히 개발을 하게 됩니다 즉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지역 그래서 여기는 하나밖에 안 써놨지만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대상 지역들이 모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참고로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의무적 지정대상 나오죠 그래서 국장, 지도회사,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하는 거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률에 따라 그 지역의 토지용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건데 자 이건 일단 참고로 보시고 1번에 정비구역 및 특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정한 지역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끝난 다음에 10년이 경과한 지역 그 다음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해제도 표시를 해두십시오 해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이러한 곳은 지정을 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의지역 해서 첫 번째가 계획관리지역이죠 그래서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해서 1번 박스 안에 보시면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포함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일 것 다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 면적은 다음에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라고 해서 1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20% 이내까지 그 다음에 10만 제곱미터 초과 2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2만 제곱미터 그 다음 2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10% 이내까지 보전관리지역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 보전관리지역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토지 면적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할 것 해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됐을 때는 30만 그 다음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1번에 동그라미 1번 가로 다음 페이지 72페이지 맨 위에 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동그라미 1번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 보전 권역이거나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관할 교육청에 동의를 얻은 경우 이럴 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해도 동그라미 하나 해두시죠 그 다음에 해당 지역에 도로, 수도공업, 설비, 하수도 등 기반서를 공급할 수 있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연환경, 경관, 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것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하기 위한 요거리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개발진흥지구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개발진흥지구에 지정할 때에는 첫 번째가 여기 계획관리지역에 3만, 30만, 10만 기반서를 공급이 가능할 것 그 다음에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것 이러한 요건을 모두 여기서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3만, 30만, 10만 기반서를 공급이 가능할 것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것 이 요건들을 똑같이 여기서도 충족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를 세분을 해보는 거죠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내지는 산업유통 그 다음에 관광휴양 그 다음에 복합 그리고 특정 이렇게 세분을 할 수가 있죠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개발진흥지구로 세분을 하고 자 개발진흥지구라는 것 지구니까 이 지구는 항상 땡땡 지역이랑 같이 다녀야 됩니다 지구의 역할은 지역을 도와주는 거니까 해서 각각의 개발진흥지구들마다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면 주거는 계획관리지역에 그 다음에 산업유통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그 다음에 관광휴양은 도시외 그 다음 복합이라는 건 위에 있는 세 가지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중에 둘 이상의 기능을 결합해서 개발하는 곳이 복합개발진흥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합개발진흥지구에는 주거기능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주거기능이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 그 다음에 주거기능이 빠져있는 복합개발진흥지구의 경우에는 산업유통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에 이렇게 그 다음에 특정은 계획관리지역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외운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 기출문제 지문에는 나와 있었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여기 보시면 어디에 계획관리죠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옳은 지문인 거죠 그러면 하나 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된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관광휴양은 여기 보시면은 도시외라고 되어있죠 도시외 도시외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 도시외지역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러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외지역에 지정된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옳은 지문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생산관리지역에 지정된 생산관리 특정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특정 개발진흥지구 보시면은 특정은 계획관리에 지정하죠 근데 생산관리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요거는 틀린 지문 요거는 틀리죠 그래서 실제 지문에는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하니까 이게 문제를 안 풀어보신 분들은 이 외운 내용이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처음에 이런 지문을 맞닥뜨렸을 때 이걸 과연 떠올릴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항상 배운 내용들 올해 월달부터는 문제를 배우시고 아 그 이론공부를 하시고 나서 바로 그 파트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푸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로 복습을 하시죠 제가 5,6월달에는 따로 자료를 안 나눠드리는 이유가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복습을 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공부할 거리가 없다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좀 특이한 분인데 기출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기출문제를 그래서 수업 나간 부분 그 부분만큼 기출문제를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론서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실제 시험에서는 지문으로 어떻게 현출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배운 내용들 외운 내용들을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점수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론서만 본다라고 해서 점수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내가 배운 내용들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외워가지고 문제를 지문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지문들이 저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무슨 무슨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기획부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주거는 계획관리 산업유통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관광휴양은 도시 외에 복합은 주거를 따라가거나 내지는 산업유통을 따라가거나 그 다음에 특정은 계획관리 해서 일단은 계획관리지역은 다 됩니다 주거 계획관리 되죠 산업유통도 계획관리되고 관광휴양은 도시 외니까 당연히 계획관리가 됩니다 복합은 주거 따라가도 계획관리가 되고 산업유통을 따라가도 계획관리가 되고 특정은 계획관리가 되고 그러면은 여기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지문에 요 앞에 이렇게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나오면은 다 오른 지문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무슨 무슨 개발지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싹 다 오른 지문일 수밖에 없겠죠 계획관리지역은 다 지정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개발지능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것도 파트리면 안됩니다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그래서 여기부터 책을 한번 하게 해보죠 72페이지 동그라미 2번이죠 그래서 개발지능지구에는 1번에 계획관리지역의 2부터 4까지 2부터 4까지가 이거죠 3만 30만 10만 기반이설이 공급이 가능할 것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것 이 요건을 그대로 충족하고 두 번째 해당 개발지능지구가 다음의 지역에 위치할 것이라고 해서 주거는 계획관리 그 다음에 복합 중에 주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계획관리 그 다음에 특정도 계획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업 유통 개발지능지구 그리고 복합지구에서 주거 기능이 빠져 있을 때에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그 다음에 관광휴양 개발지능지구는 도시지역 외의지역에 각각 지정이 되어 있을 때 거기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이런 곳에다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비도시지역에 여기까지가 지정에 관한 내용이죠 지정에 관한 내용 오케이 그 다음에 내용 그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라는 게 나오죠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면 이렇게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계획이 바로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서 그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었는데 용기 용기 그래서 기반이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종류 아 건축물의 용도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요거는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 이고 나머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들도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까지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거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하나씩 나오는데 72페이지 아래쪽에 제가 하나씩 한번 써보죠 자 해서 1번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 자 이게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가 아니고 어떻게 실제로 나오냐라면 제1종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준주거지역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이거랑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원래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리계획으로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다음에 뭐 똑같은 걸로 일반 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마찬가지 이렇게 다만 여기서 유의하셔야 되는 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자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안에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안에서 바뀌고 공업지역은 공업지역 안에서 바뀌는 거지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상업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바뀌고 이건 안 됩니다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안에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안에서 바뀌는 게 원칙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문에는 실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역시 또 문제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두 번째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상 대체하는 상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죠 두 번째가 그래서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상 지구단위 계획으로 행위제한을 대체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반시설 의 배치 와 규모 요게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네 번째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여기를 가로구역 이라고 부르죠 내지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해서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 와 조성 계획 가로구역 내지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해서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 와 조성 계획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요것도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건축물의 배치 형태 그 다음에 색채 그 다음에 건축선 이런 내용들 줄여서 그냥 배 형 색 건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환경관리 계획이나 경관 계획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 처리 계획 요게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용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내용들도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72페이지 제가 지금 다 썼으니까 요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3번 내지는 5번 요거 3번이랑 5번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거 그래서 다음 중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하는 것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기로 만들어라고 할 수 있지만 요걸 쫓기면 되죠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런 것들을 쪼개 버리면은 5개의 지문을 만들 수가 있으니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포함될 수 있는 사항들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용이 좀 많은 것들은 지금부터 암기를 하셔야지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서 외우려고 하시면은 내용이 많은 것들은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잘 안 외워집니다 지금부터 지금 외우면 까먹을 건데 상관없습니다 원래 어차피 다 까먹는 건데 외워놓고 까먹는 거랑 그냥 그때 처음으로 외우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니깐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암기의 양이 좀 많은 것들은 외우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런 지구단의 계획의 내용 같은 것들 그 다음 가로 이번에 법률 규정의 완화 적용이라고 돼 있죠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면은 법률 규정의 완화 적용 요걸 제가 좀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쪽에다가 한번 적어보죠 지구단의 계획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의 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이걸 가지고 규제를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의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지구단의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당연히 행위 제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겠죠 계획을 수립하고 근데 이 지구단의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 행위 제한을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합니다 완화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엄청난 규제를 하는데 강화하는 강화하는 것들 요게 3645가지 되고 완화하는 게 9가지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완화하는 것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완화되는 규정들을 보면 첫 번째 국계법에서 건축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건축제한이 나오면은 말을 빨리 이렇게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건축제한은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건축법 에서 다섯 가지 규정을 완화하죠 첫 번째 대지 와 도로와의 관계 그 다음에 대지 안에 조경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그 다음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그 다음에 공개공지 이런 규정들을 완화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주차장법 부설주차장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 그 다음에 이렇게 완화되는 규정들을 도시지역이랑 비도시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건축제한은 똑같이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에서 완화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검폐율은 최대 150%까지 비도시지역에서도 150%까지 그 다음에 용적률은 최대 200%까지 비도시지역에서도 200%까지 그 다음에 높이는 도시지역에서만 120%까지 완화가 되고 비도시지역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기준 역시 도시지역에서 100%까지 비도시지역에는 규정이 없고 이게 제가 나눠드린 표에 보면은 이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검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은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게 완화 규정에 따라 검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해줄 때 최대 150%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할 수 있다라는 거 최대 한도가 이만큼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가 나눠드린 포인트에 이 완화하는 규정들을 정리를 해놓고 우리 73페이지 표에 보면은 이 프린트는 저번주 수업에 있습니다 저번주 저번주 수업 아마 맨 앞에 첨부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다음의 각 법률 규정을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와닿아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국계법에서는 건축제한 그 다음에 검폐율 용적률 이렇게 세 가지 규정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는 대지의 조경 그 다음에 공개공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높이 제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그 다음에 주차장법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 그 다음에 설치계획서라고 돼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부설주차장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 건축법에서 완화되는 규정들이 좀 많으니까 이걸 따로 보는 건데 돼지 두 마리라고 하죠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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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가 높이 높이 올라갑니다 높이 높이 돼지 두 마리가 높이 높이 올라가서 여기 공개공지에서 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죠 이렇게 돼지 두 마리가 높이 높이 올라가서 공개공지에서 놀고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검폐율 등의 완화 적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풀어놓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런 계산 문제들은 제가 지금 이론 강의에서 설명을 해도 별로 그게 없으니까 요런 것들은 참고로 그래서 공공시설 부지에서 내가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내가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했을 때 검폐율이나 용적률을 얼마만큼 알아봤는지 검폐율만 한번 해볼까요 제가 검폐율을 풀 때는 공식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자 보면 요렇게 내가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서 전체 대지 면적이 400제곱미터인데 이중에서 100제곱미터만큼을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을 했을 때 내가 적용받게 되는 검폐율 이걸 물어보는 거죠 뭐 공식은 이 토지에 적용되는 검폐율이 60%다 라고 과정을 해보면 60%에다가 곱하기 가로열고 1 더하기 대지 면적 400분의 공공시설 제공 면적 100 해서 구하는 건데 요렇게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내 400제곱미터 중에 100제곱미터 4분의 1을 제공했죠 그러면은 이 검폐율 내가 적용받게 되는 검폐율의 4분의 1만큼을 완화를 받습니다 60%의 4분의 1이면 15%가 되죠 그래서 60%에다가 4분의 1만큼을 완화를 해준다라고 했으니까 15%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75% 내가 적용받게 되는 검폐율은 7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구하는 공식인데 계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요런 게 나올 거니까 실제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근데 완화하는 용적률 요런 것들은 시험에 아주 어렵게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계산 문제 풀다가 실수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제가 뭐 객관식 문제 풀 때 한번 나오면은 풀어볼 건데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기준은 도시 지역에서 100%까지 완화를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가 뒤에 나오죠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거나 내지는 차량 진입 금지구간에 을 설정할 때 지정할 때 그래서 한옥마을을 보존하거나 차량 진입 금지구간을 설정하거나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할 때 이럴 때는 도시 지역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완화 상환이라고 돼 있죠 그 3번에 이게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요약서기 때문에 안 적어놨는데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은 되게 많습니다 지구단위기획구역에서 그러한 완화 규정들에 따라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하더라도 최대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도시 지역 외의 지구단위기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을 완화 적용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역시 150% 200%까지 완화할 수 있고 높이나 주차장 설치 기준은 비도시 지역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지안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곧 다만 뒤에가 기출 지문이었죠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기획구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기획구역을 지정해서 건축제한이 완화가 되는데 건축제한이 완화하더라도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허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가로 안에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제외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건축제한을 완화하더라도 완화하더라도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허용이 안된다 반대로 말하면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건축제한 완화를 통해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규제를 하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물을 건축하라는 거죠 다만 가로 안에 일정기간 내에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그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내에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료 자 이쪽에 가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하고 나서 계획은 얼마 안에 만들죠 3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은 3년 안하면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거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사업에 착수하는 건 얼마 안에 5년 안하면 5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거 다만 이 사업의 착수 이거는 주민 주민 이 입안 제한한 것에 한해서만 주민 입안 제한한 것에 한해서만 요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지정되고 나서 계획은 3년 안에 계획 만들어지고 나서 사업의 착수는 5년 안에 책으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시료라고 구역의 시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실로부터 3년 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하면 지정되고 나서 3년 안에 계획 안 만들면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고실로부터 5년 이내 이 법도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임가, 승인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즉 계획 만들어지고 나서 사업의 착수를 5년 안에 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이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라는 거 다만 첫 번째 줄 가로 안에 보면 주민이 입안 제한한 것에 한해서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실효가 되면 고시를 해준다 라는 거 요게 지구단위계획 요게 지구단위계획 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은 먼저 지정에 관한 것들 원칙은 할 수 있는데 하여야 하는 지역들 그 다음 비도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들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용기 그래서 기반의 서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안도 최저안도 요거는 꼭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내용들도 반드시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했을 때 행위제한 완화되는 규정들 국계법에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법에서 이렇게 다섯가지 주차장 설치기준까지 그리고 도시지역이랑 비도시지역에서 어떤 규정이 얼마만큼 완화되는지 요런 퍼센트들 좀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경우가 한옥마을을 보존하거나 렌즈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거나 차량 진입 금지구간을 지정하려고 할 때 도시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실효되는 거 지정되고 나서 3년 안에 계획 만들어야 되고 계획 만들고 사업의 착수는 5년 안에 안 하면 3년 5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실효된 것으로 본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물을 건축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물을 건축해야 됩니다 다만 일정기간에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은 그러하지 않느냐 라는 거 여기까지가 지구단위계획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이 계획으로 우리나라 국토를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나오는 개발행위 허가가 바로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시센만 흰색을 기술 에피소드 렐 렐